배이직 에어 체스컬입니다. 에스쇼 제가 기초적인 배이직 트릭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사이드 배이직 에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에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번째 슬라롬, 두번째 로딩, 세번째 어프로치, 네번째 팝업, 다섯번째 에어,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 랜딩 이 6가지 단계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번째로 슬라롬은 투웨이크를 넘어가기 위해서만큼 충분한 거리를 나가주는게 좋구요 그리고 로딩 할 때는 자신이 들어가게 될 어프로치 방향의 엣지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당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나를 끌고 가는 견인의 힘으로 끌려 들어간 후에 어프로치 들어갈 때는 자신이 뛰는 방향 그리고 웨이크 부분까지 정확하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뛰는지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신 후에 팝업을 해주시고 팝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기대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동작이나 팔동작 혹은 다리동작으로 인해서 팝업시에 자신의 에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팝업은 가장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팝업 후에 에어 동작 즉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됐었을 때는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랜딩 시 랜딩 전에 자신이 어디 어느 스팟에 랜딩을 할지 미리 확인 후에 랜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랜딩은 웨이크 투 웨이크라고 해서 반대편 웨이크 바깥쪽 그 사면 쪽에 랜딩을 하는 게 가장 충격을 덜 받는 곳입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릭이나 기술이 스킬이 업 되시면서 빅스케일이라든지 이렇게 플랫 랜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웨이크 투 웨이크를 먼저 자신의 무릎을 이용해서 그 랜딩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시고 랜딩 후에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혹은 방향 전환을 원치 않아도 데크가 주 충격에 의해서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자신의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